안녕하세요. 바오쌤이입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3년에는 더욱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미년 토끼띠 해에 아침밥상 차리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하자면 아침밥상에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무슨 반찬을 만들었냐면 요건 냉이나물이고요. 요거는 오징어 데쳐가지고 무침이고요. 은근히 맛있어요. 그리고 또 무슨 반찬을 했느냐 하면 요거는 반찬 중에서 맛있게 먹는 반찬이 있더라고요. 요거는 굴이고요. 고은이 굴 한간 사가지고 굴도 밥상에 놨고요. 그리고 이제 갓김치랑 쪽파김치랑 그리고 탕국 맛있게 끓여서 먹었고요. 그리고 나박김치는 나박나박 쓸어서 했고 전도 부쳐서 먹고요. 전도 맛있어요. 요거는 더덕인데요. 더덕구이인데요. 은근히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고사리나물에 숙주나물에 그리고 요거는 오징어 데쳐가지고 만들은 거고요. 굴도 은근히 맛있어요. 반찬은 몇 가지 만들었냐면 제가 아홉 가지를 만들었거든요. 여기에 이제 고기까지 해서 그리고 끝나고 아침밥상 먹고 나서 오늘이 설 미사 참례를 했습니다. 분양도 했고요. 미사 후에 미사 참례 후에 분양도 했고요. 그리고 고기도 맛있는 고기도 구워 먹고 생산도 구워 먹고 그랬답니다. 그리고 맛있는 전도 부쳐먹고 도토리묵 쓴 거 맛있지 않나요? 반찬 통에다가 담고서는 조금씩 조금씩 털어서 먹었습니다. 2023년도에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 하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